안녕하세요 임신영입니다. 이번에는 안짱걸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짱걸음은 발끝이 안쪽으로 향하는 형태로 걷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걷는 과정에서 비교적 흔하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대부분 자연스럽게 교정되지만 심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안짱걸음은 세가지 주요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허벅지 뼈가 비정상적으로 안쪽으로 회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두번째는 종아리뼈 즉 정강이뼈가 안쪽으로 비틀려 있는 경우입니다. 세번째는 발의 앞부분이 안쪽으로 휘어진 형태입니다. 안짱걸음의 진단입니다. 아기의 보행양상이나 일상생활에서의 자세 변화를 참고해서 증상지속기간, 양측성여부, 통증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신체검사에서는 다음을 평가합니다. 허벅지 뼈가 과하게 안으로 회전되어 있는 대태골과내회전감별법입니다. 엎드린 상태에서 고관절의 회전각도를 측정합니다. 아기가 바닥에 앉을 때 W자세를 자주 취하는 것은 대태골의 과도한 뇌회전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경골내회전은 정강이뼈가 비정상적으로 뇌측으로 회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기가 앉은 자세에서 무릎을 정면으로 향하게 했을 때 발이 안쪽으로 틀어지는 특성이 관찰됩니다. 발 앞부분이 안쪽으로 휘어진 중조골 내전감별법입니다. 발을 위에서 바라보았을 때 발 앞부분이 뇌측으로 휘어진 모습이 보입니다. 안장걸음 치료는 원인과 증상의 심각도에 따라 달라지며 대부분의 경우 소아의 성장과 함께 자연스럽게 후전될 수 있기 때문에 보전적 치료를 우선으로 고려합니다. 다만 증상이 심각해서 기능적 문제가 있거나 비정상적인 발달이 지속될 경우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경과관찰입니다. 소아의 안장걸음은 성장하면서 대부분 자연스럽게 개선됩니다. 특히 허벅지 뼈가 안쪽으로 과하게 회전되어 있는 경우나 정강이뼈가 과하게 안으로 회전되어 있는 경우는 대부분 소아가 자라면서 교정됨으로 특별한 치료 없이 경과관찰합니다. 주기적인 병원 방문을 통해 증상이 개선되는지 모니터링합니다. 운동치료와 자세 교정입니다. 아이의 근육과 관절 상태를 평가한 후 적절한 운동과 스트레칭을 통해 뇌회전 상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집에서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운동 지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관절과 경골의 뇌회전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스트레칭 운동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허벅지 뼈가 과도하게 안으로 회전되어 있는 경우 고관절 외회전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평지를 걷는 훈련을 통해서 발끝의 뇌회전 정도를 줄이고 올바른 보행 자세를 유도합니다. 바닥에 테이프나 선을 그어 일직선을 만들고 이 선을 따라 걷는 동안 발끝이 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발을 일자로 정렬하여 걷습니다. 이와 같이 발끝이 뇌회전되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서 걷기 습관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아기가 W 자세로 앉는 경우 이를 방지하도록 합니다. 교정 장치는 일부의 경우에서만 권장됩니다. 정강이뼈의 뇌회전이 지속되거나 걸을 때 심한 불편함이 있는 경우 교정용 시발이나 보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정 장치의 효과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안장거림이 심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성장 후에도 교정되지 않는 경우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술은 최후의 치료 방법으로 사용되고 8세 이후에도 증상이 지속되고 보존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 고려됩니다. 허벅지 뼈의 과한 뇌회전이 교정되지 않는 경우 이와 같이 허벅지 뼈를 잘라서 대태골의 회전 각도를 교정하여 정상적인 보행을 유도합니다. 정강이뼈의 뇌회전이 심해서 기능적 제한이 있는 경우 정강이뼈의 하단을 잘라서 회전 각도를 조정하는 경골회전 절골술을 합니다. 안장거림의 예우는 원인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소화에서 성장과 함께 호전됩니다. 허벅지 뼈가 과하게 회전되어 있는 경우 사춘기 이전에 상당히 교정되며 정강이뼈가 과하게 내외전되어 있는 경우 역시 성장과 함께 호전됩니다. 다만 수술을 통해 보행기능을 정상화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환자 개별 상태에 따라 정기적인 평가와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장거림은 대부분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교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조기 진단과 적절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경과관찰, 운동치료, 그리고 자세교정 등을 통해 증상이 개선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교정장치나 수술치료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걷기 훈련과 자세교정은 안장거림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정기적인 병원 방문을 통해서 증상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신영이었습니다. 首 για 이곳은 한글자막 by 한효정